야아 오늘 우리 회식할 거라는데 너도 갈 거지? 갈 거지? 응? 내가 뭐 하러 가 아무래도 회사에 얼굴 진짜 못생긴 사원 들어왔다고 소문이 파다하던데 내가 가면 분위기만 망치지 어머 얘 좀 봐라 야 그런 게 어딨어 회사 회식인데 얼굴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오라는 법 있어? 에이 그래도 그러지 말고 가자 어? 입사 동기들 다 간다는데 너만 안 가면 섭섭하잖아 내가 가도 될까? 아휴 너 공대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응? 그게 무슨 너 공대리님 좋아하는 거 얼굴에서 다 티나 그게 그렇게 티가 났어? 근데 회사 내에서 도는 네 소문의 근원지는 공대리님이랑 최대리님인 거 알지? 그 사람은 아니야 알고 있어 알면 깔끔하게 마음 접고 오늘 회식 같이 가자 그리고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맛있는 거나 먹고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자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니까 부어라 마셔라 하자고 고마워 은지야 고마워 동기끼리 고맙다는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오늘 칼퇴한다고 했으니까 일 끝나는 대로 내 옆으로 와 알겠지? 응 알겠어 아이씨 야 너 내가 옆에 잘 붙어 있으랬더니 봉 대리님이랑 어디 간 거야 야 나예쁜 저 대리님 집에는 조심히 잘 들어가셨어요? 아 예 나예쁜 씨도 잘 들어갔어요? 네 저도 잘 들어왔죠 저 나예쁜 씨 그냥 술김에 저지른 불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회사 전체에 퍼뜨릴게요 봉 대리님이 술김에 저랑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으신다고 아 저 그건 알겠어요 만나요 만나 그러니까 우선 진정해요 정말 저 정말요? 정말이에요 공 대리님? 대신 다른 사원들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대리님 비밀로 할게요 너 이 지지배 사내연애를 잘도 속여오셨겠다 미안 그렇게 됐어 좋니? 좋아? 아주 건너편에서도 니 입이 귀에 걸린 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인다 이 기지배야 공 대리가 잘해주니? 아니 대리님이 잘해주시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근데 결혼은 왜 해? 내가 내져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면 대리님도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실까? 하...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야 알고 있어 그래도 나 정말 잘해볼 거야 잘할 수 있어 난 결혼하자는 말도 니가 먼저 꺼낸 거지? 응 으이구 이 바보 천치야 나는 니가 걱정된다 걱정돼 걱정하지만 은지야 나 정말 잘 살아볼게 결혼식은 해? 아니 우리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로 했어 아 좀 아쉽다 너 웨딩드레스 입는 거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굳이 식 올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봐 힘든 일 있음 언제든지 말하고 알겠지? 고마워 은지야 얘 너 내가 음식 해놓으라는 건 다 해놓았니? 네 어머님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음 확실히 집안일이나 음식하는 건 빠지지를 않는구나 얼굴만 완벽하면 딱 좋을 텐데 얘 너 성형할 생각 없니? 어머님도 참 저 정말 얼굴 고칠 생각 없어요 솔직히 말해도 되겠니? 나는 니 얼굴 때문에 널 어디다 소개시키기가 쪽팔린다 얼굴만 빼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데 완벽하다고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얼굴은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칼을 대겠어요 저는 제 얼굴 조금 못났다고는 생각하지만 성형으로 고칠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태어날 우리 손주가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 정말 겁이 난다 겁이 나 못생겨도 정돋고 못생겨야지 우리 철수는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며느리라고 데려왔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열심히 다 해놓잖아요 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에휴 아무튼 이따가 볼일 끝나는 대로 가마 네 어머님 여보 오늘도 늦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다던데 뭐야 너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녀? 아니 뭐 니 대단한 입사동기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나? 네? 그게 무슨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그날 너랑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나 야근하고 있는 거 아니고 여자랑 술 먹고 있어 너보다 백배 천배는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랑 뭐라고요? 왜? 화가 나냐? 아주 부들부들 떨려? 그날처럼 회사에 다 퍼뜨리겠다고 협박이라도 해보지 왜? 당신 지금 너무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나 지금 안 취했어 아주 제정신이야 제정신 못생긴 게 어디서 계속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헐 너도 외모로 상처를 받는구나 워낙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나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 줄 알았지 아이고 참 대단해 그치? 아무튼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당신이 철수 씨 마누라 되는 사람? 누구세요? 프로필 사진 분이 많네 이름하고는 상반되게 얼굴 정말 못생겼다 실물로 보면 더 못생겼을 것 같은데 누구시냐니까요 당신 남편이랑 찐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 뭐요? 마, 만나고 있는 사람?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 뭐 자존심이라는 게 없나? 철수 씨가 그렇게 좋아요? 매일매일 자존감 깎아먹고 자기를 안 좋아해주는 남자랑 살 맞대가며 살아갈 만큼? 네, 좋아요 당신보다 더 좋아할걸요? 음, 그래요? 근데 당신 남편은 아닌 것 같던데 이혼하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을 치던데요 그럴 거면 결혼은 대체 왜 했는지 몰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같아요? 내가 뭐 좋을 게 있어서 당신한테 거짓말해야겠어요 현실직시라는 걸 좀 해요 현실직시 이게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무튼 우리들은 계속 만날 거예요 당신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 바로 재혼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한테 마음이 조금도 없는 남자랑 더 이상 살지 말고 그냥 이혼해줘요 본인 수준에 맞는 남자를 좀 만나야지 않겠어요? 아니요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예요 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곱게는 안 해줄 거예요 처음에 사귄 것도 협박으로 사귀었다더니 뭐 협박이 특기인가? 곱게 안 해주겠다고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봐요 재밌겠네 팝콘 먹으면서 구경해야겠다 나 보기보다 바쁜 사람이라 더 할 말 없으면 이만 대화 줄을게요 며칠 전에도 당신 남편 나랑 같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잘 생각해봐요 뭐가 옳은 선택인지 이거 진짜예요? 아 인서가 연락했나 보네 어? 맞아 나 바람피고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있잖아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한지 알아?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였어 결혼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지 하는 희망도 있었고 근데 웬걸 정이 붓기는커녕 더 떨어지네 재미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볼 거라고는 뭐 얼굴이랑 안 어울리는 그 쭉쭉 빵빵한 몸매밖에 없으니 미친 새끼 어 그래 나 미친 새끼 맞아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 좀 해주라 부탁이다 어? 서류에 도장 한번 찍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얼굴은 더럽게 못생긴 예쁘나? 그래 그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드려야지 알겠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게요 아이고 진작에 그렇게 나왔어야지 내일 당장 찍으러 가자 아니요 딱 한 달 아니 한 달 반만 있다가 그 전에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반? 왜 한 달 반 뒤야? 그냥 내일 바로 찍어버리면 그만이지 숙려 기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뭐 그래 그럼 어차피 이혼하는 판국에 뭐 못 들어줄 것도 없지 그럼 한 달 반 뒤에 만나 어때? 대한민국 의학 기술은? 그런데 어쩌나 이제 시작인데 아빠 아빠 사위 아니지 이제는 사위였던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봐요 매일 같이 언제 이혼해 줄 거냐고 뭐라 하고 외모에 대한 폭언해 결혼식이랑 상견례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 한 번 찾아뵌 적 없어서 그런가 우리 아빠 누군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뭔 소리야 갑자기? 예뻐나 네가 나 회장님 딸 그러니까 그 말로만 듣던 회장님 외동 딸이야? 당연히 몰랐겠지 입사에서도 꼭꼭 숨겼고 낙하산도 아니고 정식으로 면접 보고 당당하게 들어온 거니까 이런 놈이 내 회사에서 버젓이 정상인 행세를 하고 다녔다니 얼마 전에 팀장으로 직급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전략사업본부 1팀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무능한 팀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 회장님 그게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부족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 딸에게 지속적인 복원까지 이건 내 딸의 아빠이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지 않겠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와 이어져 있는 기업이 많은 건 알고 있겠지 재입사 금지 조치는 물론이고 협력사와 관련 계열사 직종에서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회장 아니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누가 누구 보고 장인어른이라는 거야? 그리고 유인서 씨 당신 가정 있는 여자더라? 진짜 멍청하다 모를 줄 알았나 봐? 이 지역 내에서 당신 꽃뱀으로 엄청 유명하던데 전남편만 3명에 결혼한 남자까지 합하면 4시네?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 없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게 야 그거 다 불법으로 알아낸 거지?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불법? 아 어떡하냐 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이야기를 들은 건데 내 친구한테 들었거든 당신에 대한 이야기 여러모로 둘 다 정말 대단해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해야 하나? 예쁜아 우리 이성을 되찾고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보자 너 나 좋아하잖아 사랑하잖아 어? 그래 아가 우리 철수가 철이 없어서 그래 응?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봐라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사람 한 명 살리는 셈이요? 저는 저 인간이랑 사는 동안 매 순간마다 죽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아세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나 당신이랑 살아야 할 이유 없어 예뻐지고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까 이렇게 굽신거리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이 역겨운 새끼야 한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저 하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불륜과 폭언을 지켜보자니 매일매일 제 자신이 죽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결국 저는 성형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상간녀가 사실은 이혼 전적이 화려하고 지금도 가정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되었죠 그 이후 저는 이혼은 물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아내었습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로 제 취업도 힘들어지고 자존심에 알바는 하기 싫다고 뻑이다가 결국 파산 신청과 함께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신 차리고 보니 세상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정말 많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